근데 어찌 됐든 간에 ICBM 같은 것도 대륙간탄도미사일 멀리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높은 각도로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렇죠 뚫고 올라가는 건 없진 않은데 다시 재진입하는 거 재진입하고 목표물까지 가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면 기술적으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봐야 되는 못 갔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도 11월 말에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할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화성 16형 17형 18형 이렇게 발전이 되어왔는데 이 미사일들이 사이즈 크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진입이에요 EMP를 이용하겠다 핵 EMP다 그러면 재진입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상고에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네 터뜨려 되는데 이 ICBM 같은 경우에는 상대 국가 적국의 대도시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에요 개발 목표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를 공격한다는 것은 대도시의 지상 부근에서 터져서 최대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ICBM은 그러려고 하면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갈 때 생기는 아주 높은 열 마찰열이거든요 마찰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격파도 다가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장 잘 발달된 국가예요 그래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관문을 못 뚫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국 본토는 공격 가능성이 아직은 거의 안 보이는 거고 물론 그것도 사실 ICBM을 다연장포로 쏘지는 않잖아요 한 발을 쭉 쏴서 정말 오랫동안 미국까지 엄청 머니까 날아가는 동안 당연히 미국은 발견을 하고 요격을 여러 차례 하겠죠 문제는 북한하고 너무 가까운 우리인데 이번에 이스라엘도 이란의 공격 가지고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99% 막아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개는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방공망 방어가 얼마나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일단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의 현상을 보면 하마스식 공격 또는 이란식 공격을 따라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동시에 대량으로 여러 곳에 그리고 섞어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사실은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좀 들여다보면 그전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차례 로켓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의 다 막았습니다 아이언돔으로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작년 10월 7일에 발생됐던 그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에 3천여 발을 동시에 발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로켓만 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불도자로다가 들고 들어오고 패라골라이딩을 타고 들어오고 이런 복합적인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습을 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이 초기 로켓 공격 3천 발로 인해서 피할 사상자가 제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천 발을 다 막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최대 800발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800발을 쏴서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들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격 미사일들을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언돔도 무력화됐다 양적인 공격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봐요 틀렸다 그 평가는 왜냐하면 로켓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제로라고 했잖아요 왜 제로일까요? 미국이 같이 막아서 이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은 각 가정마다 또는 놀이터 또는 직장에 대피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버스 정류장 자체가 대피 시설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공망이 뚫릴 경우에 대비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 대피 시설이 다 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초기에 800발을 못 막았으면 초기에 800발을 못 막았으면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방공망으로 아이언돔으로 대피할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네 그 시간대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바로 대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갈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벌어줬고 경보를 정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놀이터에도 대피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엄청난 벙커가 아니에요 파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일단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된 벙커 대피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하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 내려가서 보면 탑승구 근처에 스크린도어가 있어요 스크린도어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폭풍 압력 아까 세게 받으면 작살나겠죠 그렇죠 특히나 지하 공간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풍구를 통해서 압력이 전달돼서 들어올 거예요 가까운 곳은 환풍구가 있구나 참 그러면 들어와서 스크린도어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크린도어를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도어에 우리 스마트폰도 떨어져서 깨지지 말라고 방탄필름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필름이거든요 비싼 방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보호가 잘 되잖아요 그것처럼 스크린도어도 그 필름을 평상시에 잘 부착해놓으면 얘가 떨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유리 전체가 떨어질지언정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이 들까요? 많이 든다고 하면 거기 요즘은 다 광고편 붙이잖아요 광고하시는 분들한테 이 필름을 사용해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사실 지난 제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제가 서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되나 유용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재건축 요즘 재건축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재건축을 할 때 서울시에서 재건축하는 조합의 용적률을 조금 개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층 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몇 층 더 올릴 때 그게 수익으로 나오죠? 그렇죠 요즘 지하 3, 4층까지 지하주차장 만들잖아요 한 층을 그 주민들의 대피 공간으로다가 추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든 것들을 서울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돈 한 푼 안 드렸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자기 돈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추가적인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유사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거기에다가 창고 개념으로 창고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생수도 좀 갖다 놓고 그렇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겨울옷도 좀 갖다 놓고 네 부부싸움에서 갈 데 없다고 그러면 그걸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 그런 공간들은 되게 방음 잘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연주 같은 거 할 때 그 밑에서 바이올린 연주도 할 수 있고 피리도 볼 수 있고 평소에는 문화 공간이라든지 창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유사시에는 대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걸 실제로 서울시하고 SH하고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위로 올리는 것만큼이나 밑으로 더 깊이 파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용적률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테니 평상시에는 문화 공간으로도 쓰고 유사시에 대피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수업받다가 비상이 걸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학교에 지하가 있나? 지하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하주차장들은 대부분 선생님들 차량 주차장용으로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또 학교에서는 왜 난 지하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학교에는 무조건 운동장은 있어요 그리고 운동장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흙바닥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사하기도 편해요 방학 기간 동안에 흙 싹 떠내고 그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 2층에다가 수영장 만들고 지하 1층에다가 대피 공간처럼 만드는데 평상시에는 그 대피 공간들을 아이들의 뭐라고 할까요? 미술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방과 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가고 나서는 지역 주민들 대부분 학교는 주택가 근처에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공간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생존수영이라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의무화됐죠 저희 아이도 지금 늦둥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생존수영 안 해요 못 해요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수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방과 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피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을 수영장에서 평상시에 담아놓으니까 신박하네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학교 운동장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그 돈이 얼마나 들겠으며 이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하수처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옛날에는 다 지상에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주민 공원 생활체육공원이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죠 사실은 거기가 진짜 그 오폐수 처리하는 곳인데 위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나들이 오고 생활체육시설 즐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아이디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운동장 밑에다가요? 핀란드는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 수영 주민들 수영하게끔 해요 근데 거기가 대피 공간이에요 부사시가 됐을 때 거기로 대피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별도로 대피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기보다는 핀란드처럼 그냥 뭐 가까운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방송은 합니다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로다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법으로 집 안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네 있더라고요 2000몇 년도부터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걸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쟁 대비용이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거 안보 불안감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부분 아프트를 가정했을 때 아파트 안에 보면 요즘은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 팬트리가 창고예요 조그마한 창고 그 팬트리 공간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이 공간 안이 대피 공간이 되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화재가 나면 대피하게끔 사다리 비상사다리들을 그 팬트리 바깥쪽에 이렇게 해서 지하로 위에서 아래로 갈 수 있게 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건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노약자나 아이들 갓난아이들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한 사람씩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층짜리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거의 30분 안에 모든 게 종결될 수 있어요 신고가 자동신고가 되고 소방차가 오고 그리고 불을 끄는 데까지 길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대피해서 기다릴 수 있다면 기다리는 게 올바른 선택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문도 화재시 30분까지 버티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해놓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방안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문을 딱 닫으면 밑에 틈이 딱 막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하는 건데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문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창문 쪽에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뭐 화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예 팬트리 공간을 완전 밀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안에 조금만 궁리를 하게 되면 이런 화염, 열, 가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방음도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을 평상시에는 방음이 되는 어떤 공간으로 애들 공부방으로도 쓸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유사시가 됐을 때는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인 가족이 거기 들어가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에 1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일종의 패닉룸 이런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이 다 여기에 하나에 다 있습니다 쉘터를 이제 ABC 쉘터라고 했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앞페이지에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ABC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서울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유명칭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alive in the big cave 이게 big cave는 큰 동굴이에요 우리 지하 공간이 그만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연결해서 사용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토믹, 바이올라지컬, 케미컬 해서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WMD 대량 살상무기라고 부르는데 ABC라고 이렇게 해서 ABC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적용하는 분야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호텔 이런 데 도서관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학교, 도로, 그다음에 기지구 국방 차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오른쪽과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패닉룸 도서관 같은데 패닉룸 형태로도 쓸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가정으로 오면 팬트리, 창고 안에 밀폐할 수 있는 공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의 공간에 뭐 높은 건물에서는 중간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사무실 공간을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학교운동장도 제가 제안했던 것들 있고 이 밑에 버스정거장 이건 자세히 보시면 쉘터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이렇게 방풍문을 설치해서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전쟁 중이지만 휴전 중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지금 몇 년입니까 70년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돈까지 들어가면서 저러냐고 북한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이런 약간 불감증이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사실은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국가 차원 사회 차원에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극도의 뭐라고 할까요 무사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포자기 핵공격 받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고통 없이 죽겠지 뭐 이런 거 솔직히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 두 방에 핵폭탄을 맞았지만 일본 건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안보불감증 관련돼서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위험합니다 북한이 이만큼 나쁜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함부로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재 사고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도 그 다음에 전쟁은 아니더라도 이런 테러 재난 이런 것들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한번 평화로울 때는 사실 이게 위기에 대비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나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면 아 맞다 대비해야 돼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되죠 사람의 심리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생존 배낭 특히 미국 사람들도 허리케인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지하창고에 뭐 준비해놓고 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존 배낭을 산다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유난 떤다고 니네 아버지 왜 이렇게 유난 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언제입니까 북한의 어떤 외교관이 서울 불바다 발언할 때 그때 생수 라면 조금 동락 이 정도였는데 미리미리 이게 생존 배낭도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네 저는 경험을 해서 유사한 경험 생존 배낭이라는 거는 생존이란 서바이벌은 전쟁의 포화로부터의 서바이벌도 될 수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각종 다른 폭동도 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미리 갖고 있는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실은 2011년 3월 11일 불과 한 13년 전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아까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진이에요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됐고 그거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난 건데 실은 그 지진 당시에 제가 원전에서 북으로 80km 정도에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 한 2주 남겨놓고 아 그때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 그쪽 동일본 대지진 때 고위 계셨었다고요? 80km 거리에요?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에서부터는 북쪽으로 80km지만 진앙지에서는 제일 가까운 도시가 센다이였어요 어떠셨어요? 어마어마했죠 저도 일본에서 올해 석사랑 박사를 일본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때도 도쿄 쪽에 있었는데 그때도 지진이 많이 났었거든요 한 3, 4 정도가 거의 뭐 주에 몇 번씩 흔들릴 정도 그때는 저 멀리에서 섬이 하나 화산으로 화산 활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데 이번 센다이 있을 때 그 지진은 급이 달라요 9.0이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의 장점은 재난 대비가 잘 돼있다라는 건데 생각보다 큰 지진이 왔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쓰나미 물론 건물이 흔들리고 집안이 약화된 건 있지만 이게 넘어져서 깔려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대비가 잘 돼있습니다 저는 그걸 평상시에 유난을 떨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보면 위험한 물질들 많이 쓰거든요 수소 산소 뭐 이런 가스들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금속 저는 금속 재료 연구소라는 데 있었는데 금속 블럭들이 잘못하면 넘어져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비넷 책장 이런 것들을 다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놔요 좀만한 데로 넘어지면 다치니까 개인별로 하얀색 안전모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 키보다 조금 높은 지역 위에다가 뭘 올려놓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화학물질을 많이 쓰잖아요 금속 재료 연구소지만 어떤 부식 실험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황산 불산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끔 하고 만약에 그게 쓰러지더라도 위험하지 않게끔 잘 보관하게끔 하고 평소에 관리가 그렇게 평소에 잘 돼 있어요 지진이 자주 있으니까 매번 돌아다니면서 누가 잘못했나 이렇게 체크도 합니다 매번 또 훈련도 하는데 때마침 지진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가에 대피훈련도 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유난 떤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진으로 대한 피해는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일본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진이나 이런 거 거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생존 배낭은 더 높은 것 같고 생존 배낭을 좀 만들어놔야겠네요 굳이 이걸 생존 배낭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에 식수 일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냉장고가 크잖아요 냉장고 안에다가 냉동식품들 많이 챙겨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식수랑 식량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품들도 집에 많이들 갖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만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 또는 전기가 없으면 스마트폰 충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대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군하고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리더라고요 보여달라 그랬더니 미사일 경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다가 미사일 날라가니까 대피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초창기에는 미사일 공격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앱을 개발하고 나서 사람들이 피해율이 한 10분의 1을 줍니다 그런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피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보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용을 못했던 거예요 대피를 못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 굴소령 국가잖아요 냉전 시기에 굴소령 국가들의 방호 시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하철도 전부 다 방호 시설 겸 지하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미사일이 날려오는데 갑자기 떨어지는데 대피를 못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쾅소리 난 다음은 이제 늦은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그 앱을 민간에서 개발해서 정보를 통해서 다 공포를 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